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 게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부르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깝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시간도 가깝다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면 주님께로 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여자 같은 경우는 90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이제는 100살 사는 거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100살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부인하지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거나 자은의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은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무엇이 복이 있는 거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리포서 4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내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뭐하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는 우리 미주연합장로회 총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도 더 연세 많으신 분들 저보다도 더 목해 경험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성경을 이해하는 거나 가르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많이 말씀을 안다면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포커스가 더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키는 자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지킨다 예 지킨다 교통신호를 지킨다 들어봤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빨간불에는 가야 되죠? 빨간불에는 가게 되면 사고 납니다. 어떻게 되죠? 빨간불에는 서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알아요. 제가 우리 손주랑 같이 요즘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손주가 지금 4살 반쯤 됐는데요. 이 아이가 인도네시아 선교 엄마 아빠 선교사로 우리 온유가 따라가서 애기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귀국해서 저희 집에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손주를 데리고 길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레드 칼라 스탑 레드 칼라 스탑? 그린 칼라 고 그러면 옐로 칼라 슬로우 다운 4살 반인데도 알아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지키는 게 다른 거죠. 교통법규를 아는 것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요. 우리 옆집에 주이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제가 사는 뉴욕에는 아파트 집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사는 집은 듀플렉스입니다. 듀플렉스 아죠? 한 집을 둘로 쪼개서 이쪽 대문 따로 이쪽 대문 따로 있는 거여서 사실은 한 집인데 두 집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옆사람도 주이시고 이 집 주인도 주이시예요. 사실 저는 렌트로 사니까 서로 친구끼리 집을 하나를 사서 니 이쪽 써라 저쪽 써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살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집은 비었으니까 아들이 렌트를 나서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게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이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이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한테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사위가 금식하고 준비하고서 그 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병원을 왔다 갔다 굉장히 뭐라 우아하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분 얼굴이 왜 저러지? 내 느낌으로 얼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면 제 영어 실력이 딸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서 기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제가 장례식을 갔어요. 주의식 장례식의 이방인으로서 동양인이 아무도 다 빵통번자 다 쓰고 있는 그곳에 제가 가서 앉아가지고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라바이가 와가지고 나와서 장례를 짐례하는데 세상에 성경을 안 펴요.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10편, 90편을 외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외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례를 집행하는 동안에 읽는 성경책을 한 개도 펴지 않고 외워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나는 성경 폈을 텐데 내가 거의 외웠어도 저는 사실 앞에 서면 혹시라도 틀릴까봐 사도신경도 제가 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라바이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고 왔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달달달 외웠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바이가 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물론 신약은 이 사람들이 읽지 않겠지만 구약에 대한 성경은 얘들이 쫙 깨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악함을. 왜?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알아 네가 무슨 요지로 말할 거 나도 알아 왜? 내가 그 문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얘기 할 거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우리 온유도 알아요 레드 칼라 스탑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먼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했지만 얼마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정말 아쉽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부분은 너무나 내가 부족했네.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시간에 매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2024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킨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대로 주님의 주시는 평가 안에 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관용을 베풀고 드러내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2024년도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정말 주님 오실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